한경직 1902년 12월 29일, 2000년 4월 19일 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대한예술교장 모의 총회장, 한국키독공보사 사장, 한국키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의 장로교 목회자이자 교육자이다. 영락교회의 창립자이자 생전에 청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알려졌다. 한경직은 평안남도 평원공덕면, 갈리마을에서 한도풍, 한도풍과 청주이시 가문의 여인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청주, 청주, 이고호는 취향, 취향이다. 1914년에 김병삼의 딸이었던 3살 연상의 김찬빈과 결혼하여 1918년에 딸 한순이 권사, 1938년에 아들 한예원 목사를 낳았다. 어린 시절 기독교에 입문하여 선교사가 세운 진광수학교에서 공부했으며 기독교 계열 학교인 정주의 오산학교에 진학하여 제10회로 졸업하고 1919년 평양 영성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22년 평양 숭실전문학교의 이과에 입학하였다.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경직은 1926년 미국으로 유학하였다. 켄자스주의 장로교 계열 학교인 엠포리아 대학교를 거쳐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1919년 평양 영성수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 이후 예일대학교 대학원 등록을 앞두고 해결액으로 뉴멕시코 알버커크 요양원과 덴버에서 2년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1932년에 귀국하여 평양 숭인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1933년 신이주에서 신이주 제2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고 중국 안동 제1교회에서 개최한 평안북도 의산모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5년 신이주 매지동 6번지에 건평 360평의 2층 교회당을 건축했으나 1942년 일본제국 당국으로부터 유학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목회지에서 추방되어 1939년 5월 설립한 보린원 원장으로 고아와 무이탕 노인 부양사역에 전념하였다. 태평양 전쟁으로 기독교가 탄압받으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했다. 태평양 전쟁이 종전된 뒤에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병직, 유나영 목사와 함께 신이주 자치회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으나 신이주 지역의 소련군정의 실시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38선 이남 지역으로 월남하였다. 월남하여 1945년 12월 2일에 미군정으로부터 일본이 남긴 종교 적산이었던 서울시, 영락동 소재의 천이교 경성교구본부, 경성분소, 터를 불화받아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 중심의 교회인 배단이전도교회를 설립하였다. 27명으로 시작한 배단이전도교회는 창립 1년 만에 1500명으로 성장하여 1946년 11월 배단이전도교회를 영락교회로 개명하고 1947년 한국에서 최초로 이 부재 예배를 실시하고 1949년에는 교인이 6000명으로 늘었다. 일본 가마쿠라 고아원을 인수하여 영락보린원을 창설하고 백왕중학교, 백왕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49년 영락교회 석조예배당을 신축하고 1950년 보성여자중고등학교를 재건하고 기독교 아동복지회 CCF 이사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민국 장로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월남민 출신의 방공주의 목사로도 알려졌다. 이 시기에 서북청년회 조직의 창립에 관여하였고 서북청년회는 여성, 유아를 포함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미군정 시기에 여순 반란이 있었던 1949년 말에 십자군 전도대를 만들어 전국순회 전도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0년 대전에서 기독교구 국회를 출범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53년 영락고등국민학교를 설립하고 고아를 수출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홀트양자회 현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에 추대되고 기독교 계열의 저개발국 아동호원단체인 세계선명회 현 월드비전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1954년 영락 모자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모교이자 1938년 평양에 소재하면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했던 숭실대학교를 서울시에서 재건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54년부터 1958년까지 제6대 숭실대학 학장을 지냈다. 1958년 학교법인 영락학원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을 지내고 1962년 서울여자대학 2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1967년에 숭실대학교 이사장에 올랐다. 1955년 대한예수교장노회 제40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1955년에 대한예수교장노회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 문제를 놓고 박형룡의 예장합동과 한경직의 예장통합으로 갈라섰다. 1961년 5월 16일 남루당 출신으로 여순 반란에 가담했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민간사절단이라는 특사로 김활란 등 개신교계 인사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쿠데타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이후 반공연맹 임원 등을 맡아 예배와 각종 집회를 통해 군사정권을 옹호하였다. 1969년 영락여자신학교 설립하고 1970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고 1971년 장로회 신학대학 4대 이사장을 추대되었다. 1973년 영락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한국교회진흥원 설립하여 원장을 하고 군복음화운동 후원회 회장에 추대되었다.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74년 예장통합 서울로회 공로목사에 추대되고 1976년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외항선교회 명예회장을 역임하였다. 1975년 4월 9일 임혁당 재건의 사건 피고인들이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하는 등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각 교단들이 기독교범교단지도자협의회를 결성하면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한경직은 최근 인도차이나 사태에 따른 공산주의의 위협을 중시해 이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월 22일 개신교 보수세력이 중심이 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40만 명이 모인 나라를 위한 기독교연합기도회에서 한경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남침여욕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라 없이는 신앙도 자유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되므로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깨어나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으로 대회사를 했다. 1977년 송실대학교 명예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총재에 추대되고 1984년 제 남강문화재단 이사장 및 고려청자 헌납위원회 고문에 위촉되었다. 1985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교를 빛낸 영예의 동문상을 수상하고 1988년 군복음화운동 후원회 회장에 추대되었다. 1989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CCK 준비위원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세계선명회 현 월드비전 명예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안장되었다. 한경직 목사가 남긴 재산은 말년에 타고 다녔던 휠체어와 지팡이, 겨울털모자, 입던 옷까지 생필품이 전부였다고 유족이 밝혔다. 한경직 목사는 생전에 자서전 출간에 대한 여러 청탁을 받았으나 책을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여러 번 거절하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은 꼭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외손녀 부부 앞에서 1975년에 구슬하여 노트를 작성한 데 이어 1981년 구슬 녹음 자료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자서전 나의 감사를 2010년에 출판하고 2019년 11월 1일에 영문판 마이 그레티튜드에 출판했다.